세, 세, 이, 시, 런, 뚜, 요!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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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저 그냥 들고 가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좋은 손님 왔다 가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해달라는 것만.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손님을 살짝 눌렀어요. 어떡해. 지금도 떨려가지고. 말이 안 나와요. 여기 너무 떨려요. 와, 진짜 스위터 카페. 대박이다. 근데 우리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빠른 시간에. 나름 잘했어요. 진짜요. 아아, 아. 으, 으, announ. 하, 하.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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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약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쌤이 어? 저기 약과 있어요? 하면서 드셨어요 맛있다 완전 당춘전 알로 쌤들, 대사기스 분들 이거?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스테이씨 제 7회 멤버가 함께 꾸미는 뱅콜문에 관계해 주시고요 네, 매주 더스 방송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미공개 풀잼 방송들은 더스쇼 뷰티 프로그램, 비하인드 더스와 더스쇼 온라인 채널 통해 K-POP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심장을 뻥 하고 물어버릴 말카롱과 함께 사마리 시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이건 약간 영상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? 이거 편집 다 윤세현주로 넣으신 거 맞잖아요 대박이다, 대박 대박, 쎄급이다 영상팀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윤 씨가 촬영장에서 사진을 엄청 잘 찍어서 라도 PD님께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고 하던데 PD님께서 윤이에게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으니까 이게 지나칠 수가 없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물해 주시겠다 했는데 PD님께서 혹시 까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영상편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PD님 한 두 달 정도 남았네요 4월 14일이고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PD님 찍어드릴게요 이번엔 이 시선에 ambul 시장에 지금 애들이 좀 다 있어요 아 항상 진짜 노력 많이 하는 친구들이니까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더 더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씨 멤버들 다치지 말고 활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삼겹살 주물러오기랑요 감자전 이렇게 만들려고 사왔습니다 할 수 있어? 할 수 있는 이유, 믹스를 사왔습니다 비밀이에요 상대에 어울리지 않는 메뉴는 제가 스토로를 하고 이게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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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! 와 이런 게 어딨어?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기본 고추장을 드리고 부침가루만 드릴게요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믹스 살 줄 señorita Hart por favor gracias y el otro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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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e ready 뚜껑 되기 works